41년 전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악한 영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참 도와주셔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더 제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할 때 조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단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는 헌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많은 빚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 집회로 이제 우리가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무엇을 설교하는 것이 잘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무슨 것을 설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임해 있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고 설교가 끝났을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기에 있는 헌금이 이제 막 늘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헌금 통이 요만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도 거기 있었는데 제 부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좀 더 큰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 옆에 있던 큰 그릇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그릇에 있던 헌금을 들고 그 큰 통에다가 이제 들고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갖고 있던 큰 통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통을 이제 눌러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간격해서 울기를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말한다면 한 2만 불 한 3만 불에 가까운 이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개소하니까 12만 5천 달러가 거기 있었습니다 lloraba 너무 간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젊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한다면 우리의 전 도시가 아마 변화를 크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도시를 다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 도시 전체에 아주 심한 저주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 8, 10 킬로의 pesca가 매일이 있습니다 pesca pesca 조그만 이러한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을 져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리고 손에는 조그만 그릇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댕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릇을 갖고 댕겼고 한 사람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릇이 꽉 차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할 것이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그 조그만 시우다 조그만 도시인데요 라우손이라는 파타고니아 지방의 라우손이라는 어촌이었습니다 바람이 그곳에 불기 시작했는데 아침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계속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할 때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물에 들어가면 찔리는 게 많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다가 지금 그때 이 개랑 이러한 새우랑 이런 것들이 너무 해변가로 가까이 와가지고 그것들이 찔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5톤을 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새우와 그 다음에 가재, 개 이런 것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 처음 보는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리아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신문사에서도 와서 그것을 전부 수집해 갔습니다 아주 정말 아름다운 기적이 아르헨티나에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수술실입니다 수술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장소가 수술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응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탄이 우리의 부응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부응을 방해하는 것보다도 사탄은 우리의 부응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서 뺏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제 설교하기를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은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그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수술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험은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51편 10절에 읽을래요? 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주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주 고든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0편 1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우리 의사인 누가 선생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37 5장 37 5장 3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낙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아멘 아무도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부대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7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마가보금 마가보금 7, 21, 21, 21 마가보금 7장 21절 21, 23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함과 도덕질과 살인과 가는과 탐욕과 악독과 속인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흔 부대에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음란하고 이러한 성적인 부도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살인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덕질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남한테 이제 아양 또는 이런 아참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속이는 것들 La lascivia 한 단어가 내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Qué versículo es? La soberbia Versículo estamos hablando ¿Qué versículo? 21 거기에 나오는 탐력과, 악도과, 속인과, 음탄과, 흘리는 눈과, 폐방과 이 중에 하나입니다 La insensatez La soberbia y la insensatez 이제 광팬이 이것입니다 Todas estas maldades dentro salen y contaminan y destruyen al hombre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나와서 우리의 이웃을 이제 전념시키는 이런 것들입니다 Puede ser muy delicado en todas las cosas que come 우리들이 먹는 것들이 아주 delicate 할 수가 있지요 Pero si el corazón está lleno de maldad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악한 것에 가득 차 있다면 ¿Qué detiene los avivamientos? 붕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Qué detiene la manifestación de la gloria de Dios?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Me dado cuenta en muchos países del mundo 모든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 저에게 알게 깨닫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No, un verdadero amor a Dios no todos le tienen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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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에 다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목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donde hay quienes predican pero no han nacido de nuevo 설교사까지도 보면 설교는 하시는데 구원은 확신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라를 방문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설교할 때 여기는 중앙아메리카의 한 나라였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단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던 것을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느끼기를 이제 이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과 같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그 목사님은 몇 달 전에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슬퍼 슬퍼 울기도 하고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죄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이제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생겨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주님께서 이 부응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에세계를 에세계를 capítulo 11 versículo 19 에세계를 40 11 19 gloria a dios 에세계를 36 11 19 에세계를 36 capítulo 36 에세계를 36 23 에스겔 에스겔서 23장 27절 26절 27절 또 세형을 너희 속에 두고 세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형을 너희 속에 두고 세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오 Dios 그 bendición dice santificare mi grande nombre profanado entre las naciones 이제 더러워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워진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pero dice la segunda parte el cual profanasteis vosotros en medio de ellas profanasteis vosotros en medio de ellas 그런데 너희들이 두렵게 한 그 속에서 y sabrán las naciones que yo soy Jehová 모든 모든 민족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이 드러나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hora el versículo 24 versículo 24 de 26 24절의 말씀입니다 래요? si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모든 나라 중에 너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여러 나라 중에서 너를 선택하여 모든 땅에서 너희를 선택하여 내가 너희 나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아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41년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41년 동안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우리를 챌린지하는 이러한 영은 우리를 챌린지를 합니다 오 오 그런데 불이 이상한 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불이 아닙니다 부흥이 그런데 이 부흥은 우리의 영이 아주 진실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을 다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 합니까 모든 것이 변 합니다 모든 것이 변 하기 시작 할 것 우리의 인생은 똑같지 않을 것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회 아이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도 성기고 하나님도 성기고 두 개를 다 하려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같이 성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수술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초자연적인 이러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쉬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가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다 쓰이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굳은 것을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부응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앉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에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딱딱한 마음을 이제 재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이제 빼버려 주시옵소서 오 샤뉴얼 이것을 빼주세요 수술해주세요 나는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낡은 딱딱한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초능력 안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굳은 마음을 내게서 재워주시옵소서 빼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수술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똑같은 생활 과거 같은 생활을 계속 규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올해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우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의 뿌리까지 다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을 주님의 수술대 위에 이제 올립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수술대 위로 옮깁니다 주님 주님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굳은 마음을 뿌리채로 뽑아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뿌리채로 뽑아주세요 하나님 굳은 마음을 아주 뿌리채로 뽑아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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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마음을 뽑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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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차원의 우리 인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십시오 주님 그리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악한 마음을 전부 뿌리 뽑아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옮겨드립니다 오 주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실 대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타치하시도록 수술하시도록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다 우리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내가 기다리는 이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